오늘 새벽에 휘장을 열어주시다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바울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퉁이 똘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고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신앙과 집이라는 것이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중요하죠 집을 지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붕은 덜 중요하고 기둥은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모든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휘장도 커튼에 지나지 않지만 휘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신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을 찢으심으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휘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커튼의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다 요즘에 커튼이 있으실 텐데요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엔 무조건 커튼이었는데 요즘엔 블라인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하고 먼지도 덜 나고 닦지 않아도 되고 그런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커튼은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밝은 빛이 비칠 때 그 강렬한 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빛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정도만 좋아하지 그 이상이 되면 힘들죠 또 밤에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자면 밖에서 이 안을 보지 못하도록 커튼이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커튼은 추울 때 집안의 온도를 보호해주고 또 더울 때는 바깥에 더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게다가 예쁜 커튼을 하면 더욱더 보기도 좋고 집에 격도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커튼은 경계이며 보호막이며 가려주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서는 커튼이 공간을 구별하고 철저하게 그 공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두 종류의 휘막을 요구하셨습니다 두 개의 휘막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는 성전의 뜰과 성소를 막는 휘막입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 휘막을 지나서 들어가게 됩니다 일종의 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휘막이 우리와 굉장히 관련이 깊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오늘 말씀에는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Holy of Holies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룩한 것 중에 더 거룩한 것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여기 또 하나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마태모금과 누가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휘장은 가로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이 가로로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 드실 때 결이 있는 거 아시죠? 김을 자를 때 아무 쪽으로나 자르면 잘 잘리지 않습니다 결이 있는 쪽으로 잘리면 쉽게 잘리죠 마찬가지로 휘장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편하게 잘려야 했다면 가로로 잘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 찢을 수 없는 위에서부터 아로로 세로로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커튼이 열린다는 말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해도 그렇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께서는 주의 피를 흘리심으로 성소의 휘막을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담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다 평생에 그 커튼에 막혀 있었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소는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도 드리지만 지성소만큼은 1년에 딱 한 번 주를 메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담력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고 죄를 지으면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제한된 장소 최고로 제한된 장소 온 세상에서 가장 제한된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용기를 내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적인 장소의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커튼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이제는 들어가라라고 커튼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구약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과 구약의 인물들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모세와도 비교하고 또 멜기세대기 나오기도 하고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또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우리는 모세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송소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 나타나셨을 때 그 거룩하고 두려운 곳에 구름이 이렇게 산 위에 있었다는 것은 그냥 뭐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끊임없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독한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그 누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어떠한 사람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단독 둘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40주야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오랫동안 만났지만 그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어떤 누구를 하나님께 데려가서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제사장이 와서 야 이 휘장 없애자 그 휘장을 찍고 들어갔다면 그들은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야 더 이상 이 휘장은 필요 없어 휘장 없이도 살 수 있잖아 라고 해서 그 휘장을 잘라버려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을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휘장이 그 바로 커튼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찢으셨듯이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나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철의 장벽 아이언 커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그러서면서부터 소련과 주변 국가들이 철저하게 그들의 장벽을 세움으로써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단절이 되고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단절이 되고 이렇게 장벽 세우는 것들을 철의 장벽 윈스턴 처칠이 널리 알리게 된 말이 아이언 커튼입니다 철의 장벽이라는 말은 커튼이죠 커튼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벽하게 막은 커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갇혀 계셨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 수 없죠 그래서 휘장에 막혀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을 커튼으로 세우시고 그 바깥으로 나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커튼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담장을 허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막았던 그 담장을 허물었는데 우리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완전히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적절한 예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을 오갔던 사람으로서 비자를 받아야 했을 때와 무비자가 되었을 때의 차이를 너무 절실하게 경험을 하거든요 우린 예전에 종로에 있는 그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정말 비참하게 줄을 섰어야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개발도상국 가난한 나라로서 미국에 한 번 가기 위해서 이렇게 비자를 받은 것이 굴욕적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서 정말 줄을 서가지고 비자를 받고 영사를 만나서 좀 주세요 주세요 이런 정말 비굴한 그러한 관계였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의 격을 높여주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좋게 평가하면서 무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이게 굉장히 적절한 예인지 저는 확실한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이 커튼이 탁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비자 뭐 받고 그러던 거 딱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생기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이든 여자든 병든 사람이든 어떠한 모습을 가졌든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는 비굴하게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수많은 커튼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다 커튼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다 커튼을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커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커튼에 몸소 희생하시면서 그 커튼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슬픔의 커튼 뒤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아픈 슬픔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리시는 분들 저는 가끔씩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그 커튼이 하나 생기는 거죠 평생 그 커튼 뒤를 그 커튼을 찢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시는 분들 외로움의 커튼을 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 만나기 싫다 괴롭다 힘들다 나는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나는 이제 커튼 뒤로 살아갈 거야 미움의 커튼을 평생 거두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난 저 사람 미우니까 맨날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눌려서 사는 거죠 밤만 되면 또 죄의 커튼으로 자기를 가리고 남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다 우리의 커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커튼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슬픔의 커튼이 열려서 주님의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외로움의 커튼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주님을 만나면 미움의 커튼이 열려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죄의 커튼이 열려서 우린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의의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키코몰이라고 불리는 은둔형 사람들이 1년 2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 자녀들 가운데도 이렇게 어려운 병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년 2년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밥만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절대로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주일만 격리해도 2주일만 격리해도 죽을 것 같은데 1년을 2년을 3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고 어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커튼이 생기면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오늘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 닫힌 문을 두드려주시고 우리의 그 닫혀있는 두꺼운 커튼을 두들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커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더욱더 많은 커튼을 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커튼도 열어야겠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 속에 갖고 있는 무거운 커튼들 닫고 있는 것들 답답한 것들 빛을 보지 못한 것들 그 안에 숨어서 평생 나오지 않는 그 커튼들을 열어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커튼들이 찢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크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의 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무거운 커튼들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의 빛이 우리 삶의 빛이고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과 괴로움이 물러가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와 놀라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커튼 뒤에 감춰진 숨어 사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다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정을 잘 다쓰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도시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도시가 성시화되게 하여 주시옵며 우리 대한민국이 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을 움직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께 위해 한없는 은혜와 극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잘 섬기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주의 사랑하는 종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내년을 성령 충만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구와 모든 부서들 하나하나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감사절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흔적들을 보며 더욱더 감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림 기념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분들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이것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에디오피아를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외에 섬기는 주님의 주의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주사님의 기도를 흠향하여 주시옵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안내하신 남성교회의 주님 성령 추만케 하여 주시옵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할 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